오늘 12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.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이것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상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아니라 요셉이 그의 형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여러분 요셉을 왜 형들에게 보냈을까요 아버지의 의도는 뭐였을까요 양들을 치는데 고생하는 형들에게 가서 뭔가 좀 이렇게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좋은 이해를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이죠.